아 이 뭐야 여배우수. 잠깐만 이 뭐 머플러네 이거 잠깐만 바지야. 바지라고 그래. 저 이런 레깅스 입었는데 진짜 네 다 인터넷 이거 인터넷이야. 아 진짜 근데 그래도 이쁘다. 비닐을 쌓아주시니까 다 명품인 줄 알았네. 비닐에 넣었던 거 아니에요. 비닐을 쌓았어야지. 세상에 돌돌돌돌 그 여기 남편분 이쁜 옷 많이 사줄 것 같은데 사주지 근데 어떤 날 그러지 인터넷에 산 옷을 입고 내가 이제 집에서 이제 이너로 입고 다니잖아 물어봐 어 그런 것도 어디서 샀어 인터넷에서 샀지. 그러면 예쁘네 그럼 이제 좀 뿌듯하지 나는 어 저렴한 건데 예쁘다 해주니까 어 부럽다. 아 좋겠다. 너네들도 인터넷 쇼핑도 많이 하지. 아 우리 인터넷 쇼핑 엄청 하지. 전 안 사요.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 정말 하나도 안 사요. 안 사요. 그래도 살 분석은 있을 거 아니야. 없어요. 그럼 인터넷 아이디도 없어. 쇼핑 아이디도 없어. 네. 너 안 해. 네. 그냥 하고 싶어. 네. 있으면 입고 없으면 안 입고 약간 이런 그래서 엄마가 좀 법정 많이 하세요. 그래도 너가 연예인이고 젊고